군인 무시하지 맙시다. 진짜. 김지영입니다. 아마 이전 키스트 영상과 옷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왜 또 키스트 영상을 켰냐면 아직 이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임팩트가 사그라들지 않을 만한 시점인 것 같아서 그냥 앞으로 문제만 많이 풀면 되는 게 아닌 것이 확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시 다시 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켰고요. 아니 근데 여러분들 봐. 이거 지금 교육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. 이게 여러분들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유독 이 모르겠어요. 이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어떤 시각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긍정적이거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. 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거든. 아니 정말 사라져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무슨 뭐 군발이. 무슨 말도 뭐 등등등. 정말 나는 그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진짜 뭘 보면은 이게 진짜 우리가 상대적으로 군인에 대한 어떤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이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자꾸 왜 이럴까라는 걸 느낄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.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고 피드님도 군대 다 갔다 왔지만 저는 좀 운이 좋게도 초반 기초훈련은 이제 논산에서 똑같이 받았고 근데 이제 저는 미군부대에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. 뭐 소위 카투사라고 부르는 거. 또 얘기하면은 또 이제 카투사가 군대입니까? 뭐 갔다 오고 얘기해라. 갔다 오고. 상대적 개념으로 봤을 때 제가 뭘 정말 처절하게 느꼈냐면 야 이 군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 일반 시민들이 군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랑 너무나도 다르다.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. 정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. 미국이 다 좋다는 건 아닌데 그런 면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 같아. 진짜. 그러니까 이 예우의 느낌이랄까. 아 진짜 이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만 봐도 얘들아 군인들이 얼마나 칭송받고 얼마나 존경받는지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곳곳마다 좀 있거든요. 유독 우리가 좀 이래. 자 근데 이거 학습영상이라고 그랬어. 내가 왜 이 소재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냐면 우리도 학습에 있어서 약간 이런 면이 없지 않냐라는 거야. 자 봐. 군인 하면 벌써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벌써 어떤 느낌일 거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 행동의 끝판왕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한 형식의 끝자락에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. 뭐 일부 저도 인정을 합니다. 와 나도 이거 군사회화하면서 저도 하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아니 이거 안 해도 더 좋은 방법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여러분 남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진짜 비효율적으로 저렇게 걷고 걷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모든 게 비효율적이고 군화도 불편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그들이 없으면 그 비효율적으로 하는 행동들의 그 집단, 집합체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단 1초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. 인정?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프레임이 딱 잡히는 거야.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나 루틴이 있는 이런 게 있어야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부분들도 돌아간다고 자 이게 내가 너네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야. 비효율적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을 제대로 한동안 하지 않으시면 자유로운 무언가를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너 공부 후 이 6월 평가한 이후로는 자유롭게 문제를 많이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자. 진짜 해야 되는 정말 지겹도록 저걸 해야 되는 건가? 그걸로 다시 돌아가자. 자 사실 왜 내가 이 얘기했냐면 제가 오늘 강의 이런저런 거 다 찍고 쉬는 시간마다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게 이 수강평 보는 거. 근데 이 수강평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에게는 두 가지 의미예요.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어떤 위안. 고마워. 좋아해줘서 고마워라는 개인적 감정이 있고요. 때로는 별표 하나짜리의 어떤 비판적 시각도 저는 고맙습니다.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으니까.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많은 학생들이 보면 아 김지영 뭐 자랑질 써놨구나가 아니고 어 저게 나랑 상황이 비슷한 데를 공유하는 용어를 쓰는 거야. 난 그렇다고 봐. 그래서 제가 방금 직전에도 딱 들어갔는데 한 시간 전인가? 뭐 하나 딱 올라왔더라고. 이걸 보면서 너네들한테 참고로 일단 안땡준아 진짜 너무 고마워. 이걸 본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조회수 봐. 오늘이 이거 6밖에 안 돼. 보면서 내가 와 이건 진짜 많은 친구들이 똑같은 동질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다가 나온 게 적어요. 우리 캐스티어가. 자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. 이 친구가 이제 이번 6평 아주 간단간단하게 잘 본 친구인데 잘했고 뭐 이런저런저런 얘기를 쭉 나오다가 음 음 여기 어디지?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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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뭐 기준 설정이 습관화될 수 있다고 저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요.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에서 군인처럼 딱 딱 체계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훈련을 할 수 있었다. 제일 중요한 말 딱 딱 이거 너무 자유로운 게 아니어야 된다니까 이제 여러분들 딱 딱 정해진 연습을 해야 돼. 그 안에서의 자율성을 맛봐야지. 또 문장 삽입에서도 접속자 지시사회에서 어떻게 착착 이거요. 착착 이런 걸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라고 했단 말이에요. 이 친구 군대 아직 안 갔다 왔을 것 같은데 이런 용어들을 좀 쓰네. 근데 이 친구도 밑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첫 번째 겸손하게 한 거야. 여러분들 군인들은요. 다 겸손해요. 내가 뭐 사격을 좀 더 잘하지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그것 때문에 뭐 대단한 뭐 휴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삶이 완벽하게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. 근데 항상 겸손하게 다시 처음부터 했던 걸 또 한단 말이야. 제식 훈련 맨날 하는 거 또 해요. 그 겸손한 태도로 얘가 훈련장처럼 책을 공부한 거야. 팔짱 끼고 공부 팔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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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팔은 왜 이러냐. 팔짱 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. 제가 여기서 참 너네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게 있었어. 봐라. 제가 개인적으로 제 모든 교재와 제 개인 모의고사의 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정말 압도적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얘가 평가원이 선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걸 깨닫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원이 장난질을 쳤는지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왔고 저 따라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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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력했는데 문제는 저는 이거야. 봐라. 저의 책임노트에는 3년 동안 31개의 선지 문장을 써두었고 평가원 문제나 사전 문제를 할 때도 이 데이터를 넘지는 않았습니다.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. 제가 이것 때문이었어요. 과연 여러분들 중에 나한테 아깝게 아 이것만 잡았으면 맞출 뻔했었던 선지나 아 욕을 못 봐서 틀렸네 라고 하는 그런 선지들을 모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남들이 봤을 때 비합리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 그게 나중에 빛을 발해서 이런 육평같은 약간 욕을 먹을만한 시험에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뚫고 나오는 거야. 군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? 생각지도 않았었던 상황에 맨날 하던 대로 행동하면서 대비할 수 있어요. 전쟁이 어떻게 날지 어떻게 알아요. 육평이 이렇게 나올지 누가 알았어요. 근데 하던 대로 그냥 하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나의 원했었던 것까지 내가 확보할 수 있지. 난 이네들한테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야. 제발. 그러면서 밑에 역시 개처럼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말을 이 친구는 너무 잘 지켜준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릴게. 이건 안땡준아 땡준아 너무너무너무 고마워. 이건 진짜 많은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듣건 안듣건을 떠나서 해요. 본인들이 선택한 강사분의 수업을 이 정도의 자세로 들으면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와서 그래요. 네. 그 정도입니다. 그 정도. 영어 지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. 평가원 지문에 고난이도 지문이고 실제 이건 부위 유형 독해 하셨던 분들은 지문 기억날 수 있는데 어디토리 루밍에 관련된 지문이었어요. On the surface 표면성으로 봤을 때는 irrational 해 보이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real life에서는 실전이나 실전의 삶에서는요. deeply rational 가장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겠다. 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. 우리 군인 무시하지 말고 마치 나도 군이 되는 것처럼 착 착 착 지겨울 정도까지 돼서 의도치 않은 것들도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그 내부에서의 자율성을 한번 느껴봅시다. 일단 시키는 대로 가면 그 내부에서 조금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그걸 네가 문제를 품어서 느껴져야 돼요. 마치 어려운데도 나는 이 단어 때문에도 어떻게든 맞췄는데 찍었는데도 의미 있는 찍은 느낌이 날 수 있는 것처럼요. 예를 들면 34번의 아우웨이 질문이랄까 김희정이었습니다.